안녕하세요. 시상문화 탐구가 김성수입니다. 우리가 직접 요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야 할 텐데 전문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는 이 도마에 두 개 이런 거. 자, 썰고 나서 바로 그 위에다가 이게 올려 놓은데 뒤쪽 부분 같은 것도 이렇게 올려 놓고 네, 그런 거 빠져요. 이렇게 골이 있어서 그런 거에요. 그리고 여기 눈금이 있어요. 그래서 센티를 놓고. 맞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빼서 고대로 쓰면 돼요. 고대로 쓰면 돼요. 우리가 접시에 지금 DP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집어넣고 되셔야 돼요. 네, 맞아요. 너무 편해요. 누구의 입장에서 진짜. 누구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좋아요. 요리연구가 입장에서. 요리연구가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드라마까지 드릴게요. 드라마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러 갈까요? 우선 모시팀 2 우선 모시팀 2 우선 모시팀 2 감사합니다.